어머,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닫는 거니? 얘 왜 안 닫혀? 문 못 닫으면 나오세요, 다시! 아, 너무 귀여우시다. 뭐 보면요? 엄마 길을 잘못 찾았대. 엄마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아까 우리 밥 만들던 거 그거 가서 빨리 만들자. 오케이? 끼야, 끼야, 끼야. 풍력, 풍력, 풍력! 그래, 신났구나. 아빠가 이긴다. 아빠, 오빠, 오빠가 이긴다. 얼마나 속으로 즐거워했을까. 아, 배고프다. 배고프지? 하영이 배고프지? 빨리 떡갈비 먹고 싶다. 배고프지. 아빠가 떡갈비 한 거 봐. 어? 떡갈비 어디 갔지? 떡볶이. 아, 뭐야? 떡갈비 하고 있었죠? 어, 뭐야? 떡갈비 어디 갔어? 떡갈비 어디 갔어? 어? 왔어요. 왔어요. 아, 고구나. 왔어요. 아, 고구나. 왔어요. 고구나. 윤정아 엄마가 아빠 학교에 떴다. 놀란 거야, 안 방금 온 거야, 무서워. 어, 소름. 아, 엄마 왔잖아. 추석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려고 왔더라고요. 엄마. 엄마. 아영아, 아영이 너 엄마 한 번 안 올까? 항상 평범하게 등장을 안 해요. 엄마 안 오세요. 엄마. 엄마 좋아한다. 아영아. 자, 이제. 이제 나와봐. 왜? 나와봐. 나와봐. 아휴, 콜빈.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아휴, 너무 힘들어. 아, 나, 나, 나. 신발, 신발, 신발. 다시 늘, 다시 늘. 아, 그렇게. 아휴. 아휴. 아휴, 저리 가라고. 아휴, 신발. 아니, 아니. 신발이 없어, 신발. 빨리 좀 빨리. 빨리. 아휴, 너무하게 해. 아휴, 바지도. 저기 어디까지 갔다 왔어? 아, 저 밑에까지 갔다 왔잖아. 아휴. 아휴, 나 저기 숨어가지고 잠깐 그렇게 한 건데. 연희야. 아이, 자기야. 밥 먹어야지.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이 떡갈비는 어땠어? 이 떡갈비는 어땠어? 아휴, 팔이 꼬인가봐. 아, 역시 엄마다. 아휴. 저기 나가면 파리랑 또 같이 좀 먹고 해야 되는데. 아휴, 나 이거 떡갈비 왠지 아까 내가 네 개 데우고 싶더라니. 어? 여기 앉아. 앉아. 어? 분탄, 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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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찬? 분탄. 아휴, 뭐라고? 분탄. 분탄이 제가 알기로는 풍선이거든요. 아휴, 풍선 찾아? 응. 우와, 분찬대다. 고마웠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찾은 것 같아요. 아, 그거 재밌었죠? 풍선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우와.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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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수 있어? 이게 장난 아니야. 들어봐. 해봐. 아이 귀여워. 아, 진짜 똑같아. 뭐가? 헤헤, 웃는 거. 헤헤, 웃는 거. 하영아, 웃어봐. 엄마, 웃어봐. 진짜 똑같아요. 자기네가 똑같은 건 생각도 하라고. 아니, 잠깐만. 진짜 덧풀갱하다. 하영아, 세게 웃어주세요. 하영아, 세게 웃어주세요. 진짜 웃는 거랑 성격이랑 자기랑 똑같아, 진짜. 성격 왜 또? 뭐, 왜요? 그렇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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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해. 그렇지. 아빠 하는 거 봐봐. 아, 못해. 아빠 하는 거 봐봐. 보세요. 봐봐. 우와, 넌 진짜 장윤정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냥 미니 장윤정이에요. 아니, 왜 화냈어? 네가 화낼 때마다 아빠가 엄마랑 집중해. 아니, 자기가 재발절이니까. 노! 자기가 이랄 때마다 나 원피스타라가 보니까 그렇지. 노! 아, 제가 보는데. 아, 닮았어요. 뭐냐고요, 오늘. 메뉴가 뭐예요? 떡열국수. 떡열국수? 어. 아침으로 제가 준비한 요리는 열무국수 위에 떡갈비를 올린 떡열국수예요. 잘 갈 거야? 맛이 있겠어? 열무김치 제가 못 먹을 거 같아. 물에 헹궈서 먹으면 돼. 면 들어가요. 끓고, 쇤분. 하영아. 엄마 이름 뭐야? 엄마 장윤정. 장윤정이야. 엄마 장윤정. 장윤정이야. 아, 세상에. 오빠 이름은? 오빠 이름은 뭐야? 오빠? 연 오빠? 연 오빠. 너는 뭐야? 아, 나는. 아, 나는. 응. 어. 저 말하다. 너는 뭐야, 이름이? 아, 나는. 아주! 이제 아주 그냥. 민땅도 해. 나는. 응. 토하리야. 토하리야. 아빠 이름 뭐야? 아빠. 아빠 이름 저번에 몰랐잖아요. 토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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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마. 엄마는 왜 왔어요? 연우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은요? 그냥 짤렸어요? 아니, 요새 자꾸. 자기야. 응? 짤렸려고 걱정은 도연우 잠깐 시켰지. 엄마 일 나가게 하라고. 엄마 걱정인데 짤렸을까 봐 연우야? 안 짤렸어. 그렇지. 여왕 장윤정. 융정이야. 아빠 걱정은 해야지, 은우야. 다른 걱정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이 다 있어. 아유, 그런 일이래. 굳이. 이거 버리고 올게, 물. 아빠 뭐, 울러 가는 거 아니죠? 저거 타는 거 아니야? 토까비? 거, 거기 있어. 거기 멈춰 있어. 아이, 착해라. 아유, 다 탔잖아. 아유, 다 탔잖아. 아유. 어, 타었어요? 시커메. 아유, 이거 어떡해. 왜요, 엄마? 뭐 싹 roz기. 아유. 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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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기BB